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HOPE YOU BAM! 안녕하세요 HV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I am that을 1등 했던 HUB의 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HV의 리더 그레이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V의 리더 보컬 유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V의 막내 케리나입니다 네 저희 HV가 이렇게 개화산 봄꽃축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볼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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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도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말 그대로 지금 데뷔한지 정말 얼마 안 된 신인 걸그룹이고요 HV라는 팀입니다 저희 다음이나 페이스북에 H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팀 뭐지 팬카페랑 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좋아요 하나씩만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있어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 네 가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유은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라는 저희 2016년 11월 24일에 선 공개로 발매했던 저희 첫 번째 팀 저작곡입니다 네 안무도 저희가 직접 짰고요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곡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데뷔곡인 미친듯이라는 곡인데 방금 들려드렸던 곡이랑 조금 달라요 저 엄청 강력하고 막 센 음악이지만 네 저희의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저희 타일투곡 데뷔곡인 미친듯이 들려드리고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